신당에서 여기서 기도를 6시간씩 하거든요. 물론 저희 모시는 약사도사님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믿음이 없이 그냥 초를 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초를 키시는 분들은 건강기원이라든지 마음안정 지금 전부 다 코로나 시국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선생님 심장에 딱 보면 초가 이렇게 터져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본 생각이 들었는데요. 초를 키면 대박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있나요? 네. 통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이 지금 초를 키면 대박이 될까요? 초를 키는 의미가 보통 자기가 간절하고 원하는 그 바를 담아서 이렇게 초를 키는데요. 초를 키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중요한 거라서 자기가 믿음이 없이 그냥 초를 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빌고 그렇게 해야 초에도 원염이 당기면서 저희가 무당이 빌어주는 원염도 같이 플러스가 되면서 그 초에 대한 성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초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신당에서 여기서 기도를 6시간씩 하거든요. 물론 저희 모시는 약사도사님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보시는 분 한 분 한 분 다 성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6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초를 보면 녹아내리는 게 다 틀려요. 똑같은 초인데도 녹아내리는 게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안 좋은 거나 이런 게 모이면 제가 하는 약사도사님한테 물어봐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직접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초가 꽃이 피면 본인들 성부를 하시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드리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 믿음이 중요한 거고 본인들 마음이 그렇게 어느 정도 간절해함이 있어야 그 초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초를 켜야 될까요? 초를 켜면 그래도 조금 성부를 보시는 분들은 마음 안정 하시는 분들 저희 집은 약사출력 무당이라서 마음 안정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다 빌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초를 많이 켜시려고 많이 문의를 많이 하세요. 여기 물론 여기 개인 현상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여기 초를 키신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이 집에 초를 키시는 분들은 건강 기원이라든지 마음 안정 지금 전부 다 코로나 시국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 수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많이 켜 드리고 대부분 건강 문제나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해서 초를 많이 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궁금한 게 이 초를 얼마나 켜 놓을까요? 이제 한 명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가족 건강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주세요 라고 노래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켜야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초가 흘러내리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한 개라도 더 켜 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가족들 성불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드리는 게 저의 약사도사 무당의 주력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마음 안정 왜냐하면 마음이 요즘 들어서 고황장애, 우울증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병원 진짜 많으셨어요? 네, 많아졌어요. 병원에 가면 아침에 가면 보통 대기가 2, 30명 정도 많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힘,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라도 조금 성불를 보자고 이렇게 소초를 켜시면 마음 안정도 되고 본인들 하시는 바 이룰 다 성불를 하실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저희 집은 솔직히 마음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우울증 있으신 분들 많고 그리고 이혼 문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가족들 건강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정성껏 빌어드리고 기도를 6시간 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성불볼 수 있도록 솔직히 제가 비록 뭐 초한자루지만 그렇게 한자루 더 켜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라도 좀 사람들 많이 돕고 힘든 시국, 코로나 시국에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게 선아신당 혜림도령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